네, 현재 시간 오후 2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장 마감도 한 4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정리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MBM도 박준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코리아 서킷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자 했더니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를 드렸더라고요. 매수하고선 100% 가까운 수익이 나고 있고 요즘 계속 50위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리뷰 들어볼게요. 요즘 DKT부터 시작해서 계속 터뜨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터뜨릴 테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8월달, 8월 5일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세계 대기업들이 스마트폰, 폴더폰을 내놓는다. 말씀드렸고요. 그게 적중했습니다. 상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무보다는 습을 봐라. 이렇게 보시면 너다지를 캘 수 있습니다. 코리아 서킷 한번 보겠습니다. 코리아 서킷가 저희가 방송에서 나온 지 한 4월 23일이죠. 여기입니다. 엄청 먼 이쪽 구간이네요. 진짜 우리가 거의 바닥에서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8천 원대인데 이게 8천 원대입니다. 코리아 서킷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신고가 넘고 제가 극대화 시킨다고 그랬죠. 오늘. 지금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코리아 서킷는 차표보고 매매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리아 서킷의 50% 정도 가지고 있는 인터플렉스. 그 회사가 지금 상승을 했는데 그게 시가총액이 3,500억대요. 그런데 코리아 서킷가 지금 시가총액이 3,500억이란 말이에요. 잘 살마가 3,500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PBR 1.2인데 0.6으로 보셔도 돼요. 이 가격대에서 2만 원대까지는 큰 무리였으면 계속적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중기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코리아 서킷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거의 영광을 이제 제안하겠죠. 그렇죠? 오랫동안 이게 2파동입니다. 2파동을 거쳐서 상승하고 있는 역시나 마땅하죠. 1파동, 2파동이죠.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나게 우리에게 적합 메리트를 준 종목이죠. 2만 원까지는 매매, 보유, 조정시, 내수 가능합니다. 지금 벌써 99% 수익이네요. 네. 보시면 되겠고요. 코리아 서킷의 자회사 보겠습니다. 자회사 하나 봐야 되겠죠? 영품그룹의 한금알을 나누는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인터플렉스로 보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인터플렉스가 14,000원, 15,000원을 한번 표시했는데 어떻습니까? 참 예술이죠.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이게 가격을 보면요. 이게 주식 차트라는 게 우리 인생사하고 똑같으니까. 밑에서 바닥에서 죽지 않으면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1바닥, 2바닥, 3바닥인데. 이번에 8월 5일까지 스마트폰이 지금 시장이 주도주예요. TKT가 객상한가로 나온 거 보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터플렉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력한 물자 전환이다. 지금 이것도 1.5밖에 안 됩니다. 20대 그룹, 영풍그룹의 사회사들, 계열사들, 코리아 스키트, 인터플렉스. 우리가 끝까지 시작하자. 뭐처럼? DKT처럼.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폰 관련해서 가지고 나왔죠. 이제 인터플렉스하고 코리아 스키트는 신고가를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S-POLITER라고 제가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S-POLITER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OLITER의 월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제 스마트폰 관련 핵심 부품인데 마치 2만원대에 있는 종목이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가격 조정과 깨끗해진다 말이에요. 주가가. 이 정도 되면 주식이 깨끗해집니다. 내올을 데가 없다는 거죠. 마치 코브라가 신고가를 뚫고 나서 머리를 찍혀드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주도지의, 신주도지의 탄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S-POLITER도 이번 2분기 때 8강 최대의 실택이 나올 겁니다. 이게 코로나19 관련해서 바이팬스라는 그것도 수출하는 거니까요. 눈여겨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지금 4% 수익인데 아마 신고가니까 많을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관심 잘 가져보시고 순은 보석이니까 이렇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리뷰해봤고요. 그럼 오늘 시장으로 돌아와서 빅데이터가 포착한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들이, 어떤 기업들이, 또 어떤 키워드가 집계됐을까요? 네, 오늘 키워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 개월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밥상에 코로나 바이오는 있어야 된다. 그렇죠? 바이오 지식이 안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가 끝났다. 그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코로나 바이오는 밥상에 김치 같은 편이다. 그러면 서로 김치만 먹다 먹으니까 진리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하반기 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오 스마트폰이 오늘 핵심 키워드인데요. 앞으로 자주자주게 키워드가 나올 거예요.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코리아, 스피터, 인터플렉스, 서운, 인텔, 에스폴리텔 같은 회사들 보시면 되겠고요. 수자원 관련해서 종목도 움직였네요. 엘크론, 하텔, 유버텔 또 움직임이 있었고. 보게 되면 대선 관련 종목도 서생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두 종목씩. 형제 엘리트. 어제 이르명 기사의 무대로 끝난 그런 효과도 있었죠. 바이오는 두 개로 보겠습니다. 신약 바이오하고 제약 바이오. 그죠? 강한 신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량약품. 오늘 코로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진양제약이나 국제약품. 그런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는 3천당 제약. 코미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코로나 바이오 제가 관련해서 진양제약하고 국제약품을 왜 보라고 했냐면 저희가 우리 프로그램 때 제가 보였던 종목이죠. 보시면 되겠고. 시스템 반도체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코스닥 종합이 신고가를 1점만 올라가면 신고가를 내겠네요. 미국 지수가 지금 0.6, 0.2니까 미니 선물이. 월요일날 코스닥은 다시 한 번 신고가를 중심할 겁니다. 그래서 엔터즈, SM, JRP 종목도 움직이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조크, 어팡 조크, 밥상에는 코로나 바이오, 스마트폰 당분간 집중하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색 키워드 봤고요. 그럼 이 키워드 안에서 바이오, 스마트폰, 엔터 이렇게 좀 집중되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으로 연결 지어볼까요? 네 오늘은 지금 아마존이 신고가죠. 아마존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까요? 아마존이 뭐냐면 전자상거래. 대달 택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뭐든지 그냥 다 대달하고 먹어치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 언택트입니다. 미국이 아마존의 신고가를 갖으니까 언택트 움직였죠. 7월 17일에 관련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요 동방이고요. 코드명은 004145입니다. 관련 키워드 보겠습니다. 아마존 신고가 궁금하죠. 아마존 신고가인데 왜 연관이 있는 건지. 그죠? 아마존 하면 한국에 뭐가 있다. 쿠팡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쿠팡은 뭐예요?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쿠팡에다가 모든 물류를 배달하는 동방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자회사 내가 전남 광현시에 자회사를 배달하겠네요. 얼마 정도 내가 그랬는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가치 오량한 건물. 쿠팡 물류 배달. 동방 전국의 메토 물류센터가 검색이 됐네요.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2분기 실적이 대박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현재 지금 PBR이 장구상으로 0.5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 2배 정도는 갈 수 있다는 거죠.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아마존에 주가가 가는 이유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그죠? 쿠팡 왜? 가서 직접 오프라인보다는 비대면으로. 택배. 그죠? 택배. 이 암텍트. 그 관련주의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생각했는데 쿠팡에 있는 모든 물류를 전부 배달하고 있죠. 그러면 전국에 물류센터가 잘 굵직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동방. 성장하는 기업인데 2017년에 4천억. 2018년에 5천억. 매출액입니다. 2019년에 6천억. 올해는 얼마를 예상할까요?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예상합니다. 실적이 1분기 때, 2분기 때, 1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오고 2분기 때는 다 많이 나옵니다. 연간 20% 꾸준한 매출 신장. 연간 30% 영업이 성장. 2020년은 흑자 재난의 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방이 이번에 일 좀 하나 됐네요. 광양이겠죠. 광양 선박. 이거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간 자금이 얼마 된 거냐면 576억. 그렇죠? 지금 시청이 얼마입니까? 동방이 지금 현재 670억이에요. 그런데 광양 선박이 판제 7월 30일. 576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실탄. 아주 지금 또 좋은 데 쓰겠죠. 재무구조가 확 바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동방물류센터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쿠팡을 다 게다가 하려면 전국에 땅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게 4, 3주이거든요. 그래서 실적까지 좋은데 부산 강영시 강서구의 경상도 창원시 울산에도 있고요. 충남 천안시도 있고 불산 강서구 신안로에도 있고 전라남도 강연에도 있고요. 전국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동방에 강영시 대기맛 땅. 건물을 보시게 되면요. 이쪽이 지금 아직 그 금오도나 여수 있는 쪽이 부근입니다. 광양 쪽에. 이 물류센터라는 곳은 이게 택배 물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물류센터가 상당히 커요. 우리가 말하면 땅이 부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건물이나. 그런 부분들. 아마 요즘 지방에도 제가 알기로는 땅값이 평당. 거의 천만원에 부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다녔는데 그런 날정 감안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일북률 실적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북률 실적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19년 일북기 대비. 이게 56년된 회사예요. 56년된 회사인데 매출액도 증가했습니다. 일북기 때. 1500억에서 이번에 2020년 일북기 때는 1600억. 영업이 보니까 35억에서 41억 정도. 10% 이상 상승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2분기죠. 순위를 보니까요. 거의 1억에서 3억 정도. 한 2배 정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쿠팡이 좀 봐야 될 거 이게 지금 현재 65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한마민 물류 거점을 통한 네트워크 시스템인데 여기 본사가 또 한진 건물 있죠. 여기 남산 쪽이 있는 쪽. 그쪽 관련해서 통방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존이 아마존이 전자상관의 물류센터로 미국 시장을 선두해 있다면 동방이 아마 적장가 종목인데 앞으로 우리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방 현재 구간에 한 4% 안팎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종목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동방 한번 보겠습니다. 편안히 봐야 될 종목인 것 같아요.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제 다 끝냈죠. 지금 현재 흐름 보시게 되면 8천 원 한 회사가 아직도 여기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2천 원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가장 지금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려갈 자리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전혀 없다. 보시면 되고 거래당이 이번에 엄청나게 터졌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뇌물대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소하고 올라가겠다. 그렇게 신호로 보시면 돼요. 워낙 적가인 종목이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아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목표가를 높이더라도 목표가는 일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2,500원 정도. 2,500원이면 여기 당비 정보점이네요. 그렇죠? 선적가는 1,500원인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항상 크게 봐야 됩니다. 크게 보셔야 이 주가의 흐름이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목표 주가 2,500원, 순적가 1,500원으로 동방 제시해 드렸어요. 이번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박준환 매니저가 다양한 이야기 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챙겨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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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